오늘은 별미 중의 별미 기장 멸치를 소개합니다. 기장 멸치는 회로도 먹을 수 있고 튀김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요. 기장 멸치회 튀김은 뼈까지 톡째로 튀겨먹는 정말 고소하고 영양이 가득한 별미 중의 별미. 저만의 스타일대로 튀겨줬구요. 바삭하고 또렷하게 튀겨졌습니다. 와우! 기장 멸치회는 보통 초무침으로 먹는데 저는 초장에 콕 찍어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 세미송 오늘 세미송이 준비한 메뉴 오늘은 특별한 별미, 멸치회, 멸치튀김 준비해봤습니다. 멸치는 보통 반찬이나 국물용으로 자주 먹었는데 회로도 먹을 수 있고 튀김으로 먹으면 별미라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! 멸치튀김이 별미라고 해서 멸치튀김부터 먹어볼게요. 고고! 멸치튀김부터니깐 멸치튀김 멸치튀김부터 먹어볼게요. 멸치튀김부터 느끼시겠습니다. 멸치튀김부터 먹어볼게요. 3 예 5 5 5 4 으 으 으 양념장 고소한 고춧가루 콜라 고소한 고춧가루 매콤하고 매콤해요 고소한 고춧가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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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음료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안녕. 구우우우우우